우선 황톤 뮤직 시상식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항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인사 부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브라이 인간스위스트! 서브라이 인간스위스트! 네 정말 감사해야 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우선 지금 제 옆에 있는 6명 멤버들에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굉장히 저희가 이제 올해 8년차더라고요. 근데 저도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는 아직 이루고 싶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멋진 가수와 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뷔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정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SMC9 형, 누나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현장에서 항상 옆에서 잠도 포기해가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게 항상 고민해주고 열심히 해주는 아주 멋지고 예쁜 우리 스탭 그리고 우리 크루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시즌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다른 건 없어도 진짜 여러분만 있으면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t's go! 아, 네. 우선 저희가 매번 앨범을 낼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정말 선불같은 앨범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히려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NCT DREAM은 정말 정말 헝그리 정신에 정말 꽉 차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발길이 정말 너무너무 먼데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만 있으면 저희 정말 열심히 할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 NCT DREAM의 앞길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to quickly say thank you to all the internet and to all the internet and to all the internet and to all the internet for a second. It's all because of you guys, no matter how far away you guys are. We always feel your support. We'll be seeing you guys very, very soon. Look forward to more of NCT DREAM and happy new year to you all. 2023,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대편 수상자이기 때문에 그냥 안 보내드릴 거예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사실 데뷔했다마다도 다들 천체명이 있잖아요. 멤버도 함께, NCT DREAM이라는 팀도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K-POP 역사에 남을만한 기록들을 써 내려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응 진짜 이거 잠깐인데 아 일단 굉장히 우리가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되게 일찍 미성년자 때부터 시작을 했고 어.. 오늘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아직 이룰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꼭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멋진 아티스트가 될 때까지 저희 시진이호와 함께 더 많은 기록을 깨보겠습니다 아... 혹시 오늘 시상식 끝나면 멤버들하고 뭐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요? 화면은 바로 연식실을 갑니다 아... 오늘 좀 즐기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많은 NCT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NCT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